성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기 대전교구 탄방동 성당 김준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덜어는 매질하고 덜어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고 본 적이 없느냐 집지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입니다 모두 하느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원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오늘 12장 6절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직 한 분,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로 보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 시대에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세상 곳곳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표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곳곳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때때로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탐방동 성당 김준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준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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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